아아아아아아 그리고 또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시대가 날려 그러잖아 그래서 나 고신나는 말피자면 가자 걱정해요, 눈이 안 되니까 사랑해 그리고 또 막 스트레스 주거나 그래서 안 되니까 오, 윗슨 윗슨이 엑사이틴 바지도 갈아입을까? 바지는 괜찮네? 바지는 갈아입을까? 갈아입으니까 치트 선수야 어? 치트 선수? 어? 야구선생님 언제 알았나? 언제 알았나? 예? 우리 뷔석 선수 시킬 거야 왜 와이의가? 아, 뭐해? 플레스텐 ces 오 이건 거두워 여길 한번 봐 봐봐 봐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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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멋있어요 멋있어요? 맞아요? 네, 맛있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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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돼 너무 예쁘지. 너도 만져보고 싶어. 얘 저거 어떻게 했나 봐라. 얘 되게 좋아한다. 스킨십 진짜 좋아해. 이 조금만 한 개. 이 방울만 한 개. 구멍만 한 개. 거기는 어린이집까지 가. 어린이집까지 가. 그러면. 어린이집에 요만한 애들이 있어? 너보다 커지다. 얘가 제일 어려워. 근데 이제 후딱지 나왔어. 후딱지가 아니고. 심심 흘렸다. 뭐지? 저거 뭐야. 돌진한 애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사진을 뽑아. 이렇게 써줘. 일기처럼.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못해 주자 솔직히. 그치. 아빠서. 근데 그거를 부모 대신에 그걸 해주더라.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그거랑.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보내는 거야. 거기가. 그래서. 누나. 조심해. 웰슨. 신났어요. 누나 그렇게 좋아? 웃어라. 응? 세민아 누나 그렇게 좋아? 응. 응. 너무 흥분했는데? 가라앉혀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내색하면 안 돼. 너무 내색하면 안 돼.